네 지금부터 이제 어드벤스트 스마트 파킹 시스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에 와있고요 주차장에서 이제 패럴 직각주차 버튼을 모드를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직각평행주차 평행주차 이제 아니고 네 직각주차 지금 이제 직각주차 선택 됐습니다 셋 네 주차공간을 탐색중입니다 천천히 전진하십시오 후진 기어를 넣겠습니다 핸들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장애물을 주의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를 이제 천천히 밟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진 기어를 넣고 네 전진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해서 다시 넣고요 네 다시 열어놓습니다 네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한번 더 넣고 주차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직각주차 버티컬 파킹을 했는데 네 라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옆차들하고 이제 주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약간의 조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